0494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메론입니다. 코메론 은 은 1963년 설립되어 2001년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목적 사업으로 금속재 줄자 및 섬유재 줄자 제조업 및 수출입 대행업 등이 있음 줄자 사업 부문 아변 사업 부문은 경기 변동 영향이 적은 반면 자동차 가전 부문의 수요와 여타 장치 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동사의 스테일리스 줄자는 일본 시장에서 태저머에 이어 2위의 인지도를 미국 시장에서는 스테일리 러프킨에 이어 3위로 시장 선점에 성공함 기업 개요 대시 1963년 4월 한국엠파이어 공업사로 설립되어 1983년 1월 법인 전환하였으며 각종 줄자와 아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으로는 줄자 사업 부문과 아변 사업 부문 그리고 수공구 톱 사업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대비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은 편임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중국 법인인 청도 정도 공구 유한공사 미국 법인인 카멀런 USA 베트남법인인 카멀런 비너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커터칼 및 톱 사업 부문의 역성장에도 주력인 줄자 수출 증가와 판가 상승 아변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금융 수지 저하 중단 영업이익 감소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 지연에 따른 아변 수요 감소와 미국의 주택 거래량 부진 등으로 줄자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21일 기준 장마감 코메론의 시가총액은 85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코메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31위 입니다. 코메론의 상장 주식수는 904만 8천 주입니다. 코메론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메론의 퍼은 4.62배 이고 추정 퍼은 n-a배 이며 동종업계 퍼은 28.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만 1,756원 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 1,650원 을 보여주었으며 pb 아어 은 0.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36원 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 아어과 bps는 각각 0.43배 22,137원 이며 배당 수익률은 2.66%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 만점의 n-a 이며 목표주가는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4번지 억원 166억원 153억원 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2번지 억원 199억원 158억원 입니다. 코메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번지 79% 이고 유보율은 4196.26% 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63 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8-0.8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5.70 이며 전일 대비해서 10.71-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메론의 2023년 6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 가는 구조